171번 171번 보겠습니다 171번은 항등식에서 개수 비교법이 좀 수월했고 171번 문제는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데 개수를 구하는거죠 이때는 보세요 이놈 전개하고 이놈 전개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 이럴 때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합니다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에는 인수들이 인수들이 0이 되는 그 x값을 대입하는거에요 포인트는 됐습니까 친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에 관한 인수는 x-1 x-2가 있고 b에 관한 인수는 x-2가 있고 c는 x-2의 인수를 가지고 있네요 공통성은 x-1 x-2를 가지고 있지 이놈이 0이 되는 x가 얼마입니까 첫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한다 몇을 대입한다고? 1 2를 대입하면 c 사라지고 a 사라지겠죠 그럼 b를 구할 수 있다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그 다음에 13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렇죠 우리 친구 그럼 2를 대입하면 3b가 되겠네요 3b 그럼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우리 친구 5가 되겠네요 3, 5, 15 자 두 번째 그럼 b에다가 우리 구했으니까 우리 친구 구했으니까 5를 집어넣고 됐습니까 이번에는 a와 c a하고 c를 보니까 오케이 a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a 사라지고 c만 남아서 c를 구할 수 있겠죠 4에다가 ms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꼼꼼하게 마음 삽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4, 2, 8 4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a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b도 사라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c가 되겠네요 그니까 c는 얼마나 될까 친구가 암천할까 마이너스 18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c는 마이너스 2 자 다 왔네요 a만 구하면 되네 a는 2하고 마이너스를 뺀 나머지 숫자를 대입하면 되죠 좀 작은 숫자를 대입해 이쁘게 매실 대입한다 뭐 입맛대로 선생님이 0을 대입할 때 음 0을 대입할 때 해볼게요 흠 아 나 아침에 수 갈라 목이 당기네 목이 당기네 0을 대입하면 빵빵 빵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과반 2이니까 마이너스 2a 0을 대입하면 2, 5, 10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수 그러니까 1이니까 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우리 친구 정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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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면 2a는 8이니까 a는 얼마가 나오는건 친구 4가 나오겠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a-b-3c니까 묻고자 하는 것은 a-b-3c니까 a가 얼마라고 4 b가 얼마라고 5 마이너스 3 9 c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6 그래서 답은 5가 되겠네요 5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71번은 항등식으로써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그 숫자는 인수가 0이되는 x값을 대입한다 그게 포인트에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 아주 못말한 문제죠 예